지난 주말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당시 타고 있던 승객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과 관계기관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은 최근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 부분인 핸드레인의 장력을 점검하고 이물질 침투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안전공단은 1차 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에스컬레이터 시공 도면과 함께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